자 오케이 우리 아드님 보시면 GT5로 했습니다. 200m 가려면 안테나를 세우면 200m까지 가구요. 프랜트를 뜰 수 있는 건 아빠한테 가르쳐 드렸구요. 자 코브라 밀어 코브라. 살짝 들여 볼게요. 잘가죠? 자 이제 갈게요. 점프 점프 바로 점프 갑니다. 물 흐렸듯이 물 흐렸듯이 아 슬림프니까 잘가네요. 역시 슬림프니까 잘가요. 슬림프니까 잘가요. 아까 차 보이셨죠? 물차고 도장하지 않아요? 물차고 도장하지 않아요? 우리 아드님이 연습하면 짜잔 여기 있죠? 자 GT5와 함께 자 버전은 또 굉장히 좋은 버전 가온웅 버전이었습니다. 자 코브라의 최고급 버전으로 우리 아버님께서 사셨어요. 자 축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배터리 잠깐 볼까요? 배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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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온웅 보여드릴게요. 가온웅 야 또 가온웅이 또 이 코브라하고 또 구매부터 잘 맞아요. 가온웅 야오 최고 버전입니다. 최고 버전 50,000짜리입니다. 50,000짜리 오케이 최고 버전입니다.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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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